느낌 났어요 너무 많이 하면 번쩍 봐 나 이거 해볼래? 아니 난 이거 해볼래? 응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여기에 색깔이 익히면 언니가 도와드릴게 난 핑크인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여기에 색깔이 익힌거야 너무 많이 따면 안돼 또? 왜 해야돼? 파란색 같아 언니 하고 좀 도와줄게 언니꺼처럼 해봐 혜린 이거 보고 하고 혜린 이거 보고 해 언니 만들고 너무 이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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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혜린이 옷만 잔뜩 샀네 혜린이 옷만 잔뜩 샀네 혜린이 옷만 내꺼? 어 저기 칼국수 어 저기 칼국수 어 어 어 무슨 칼까지 좀 보여줘 이거? 이거? 어 응 칼국수라니까 밥 먹어야지 맛있어 칼국수 먹어야지 아 먹고 꾸잉꾸잉 엄마 꾸잉 밥 먹고 꾸잉꾸잉 아니 엄마가 배교하는거야 꾸잉꾸잉 아니야 밥 먹고 아니 밥 먹고 아니 밥 먹고 안 돼 안 돼 지금 엄마가 먹어버릴거야 뺐으면 안 돼 내꺼 가방에 넣어놔 아니야 지금은 안돼 안돼 안 돼 너가 찢을 수 있으면 찢어보세요 못 찢을걸 야 오 심쇠걸 오 이거 찢어졌어 진짜 아니 밥 다 먹고 먹어 네 아니 밥 다 먹고 엄마 둘다 다 줄게 가방에 넣어 강력한 이빨이다 너 이거 너무 많아 조금만 맛있어? 엄마가 다 찾아온 거 맞나? 엄마 여기는 뭐야 이거? 뭐지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되나봐 혜리 마스크 내려도 돼 아무도 없어 우리 너무 특히 귀여워 엄마 너무 특히 귀여운다 엄마 잘 안 둘래? 응 어머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아무도 안 왔대 빨리 먹여줘야 될 거 같아 싸우지마 어머 어머 너 약간 너 무서운 애다 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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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다 엄마가 줘 혜리가 줘 아기는 엄마가 줘야 되는 거야 아기한테 엄마잖아 혜리가 엄마가 되는 거야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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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사자 안 만날라? 응 이 사자? 숨어서 지켜볼 수도 있는데 응 뭐 오라고 할까? 아니 귀여워 오지 말라고 해? 알았어 라쿤 있대 라쿤 라쿤 보러 가자 라쿤? 라쿤은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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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무섭대 정기내서 나 토이도 너무 안 무거운데 응 여보 아무것도 없지? 응 무서운 거 아니지? 여보 이제 공작새 다 막혀있어서 못 나와 우와 아기다 엄마 응? 그런데 막혀와 막혀서 못나오는 건 안하는데 응 소리 때문에 무섭다 소리가? 응 얘네들이 목소리인데 어떡해 얘네들이 대화하는 건데 자자 안녕 이리 와봐 타주한테 먹을 거 줄까? 타주한테 먹을 거 줄까? 네 네 타주야 안녕 타주야 안녕 타주야 뭐 해 타주 뭐 해 안 써있어? 어 타주야 뭐 해 타주야 타주야 먹어 안녕 안녕 엄마 큰 거 가져올 그치 그치 와 아 새거 특이하게 생겼다 어 누구야? 쟤도 그런다 어 특이하게 생겼네 페리테를 보면서 어머 특이하게 생겼네 안녕 제도라 엄마 태종이 나 안녕하 나와 어 맞아 안녕하네 안녕 안녕 너꺼 암 암 뾰족해 뾰족하긴 해 뾰족해 너 너무 귀엽게 생겼다 오 어 이거 다꾸먹었나봐 응 자꾸 먹었네 진짜 응 이거 뭐해? 여기 코끼리 있다 해리야 코끼리한테 당근 줘 해리야 여기 코끼리 있잖아 여기 앞에 코끼리 아 가짜야 해리 땀 엄청 걸리네 어디있어? 아니 갔어 갔어. 사라졌다니까. 사라졌어 진짜? 엄마가 엄마, 너 캐가 이거 맛있어서 내 거. 아니 내 캐야 이거 내 거 먹으면 안 돼. 맛있겠다. 나 한 입만 줘. 안 돼. 어 코끼리가 지금 방귀 뀌었다. 뿡 소리 들렸지? 지금 코끼리가 방귀 뀌 거야. 저게 가까이 있나봐. 맞아 커서. 뿡 했는데? 커서 가까이. 근데 이제 다른 동물이 어쩔까? 다른 동물? 어. 있지 나비? 어. 코끼리랑 사자랑 호랑이 당근 주고 가자. 그치? 어떻게 호랑이가 먹어서 호랑이가 먹어야지. 그치? 저기 아까도 옆에 호랑이 지나가던데? 어슬렁 어슬렁 지나가면서 있던데? 그때 딱 나오면 당근 주자. 당근 주고 도망치자. 혹시? 가뭄에 가봐야지. 무서워하지? 우리에 가두는 게 아니라mi? 깨끗이 가두고. 어영.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말을 해야지. pert 진짜 인척 해야지. 예행 연습이야? 어흥 무섭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고양이 좋아지. 어흥 어 우리 친구구나 갈게 그러지 테리 좀 연습해봐 어흥 저거 나 안 말해 난 다 사실을 말해 뭘 사실을 말하라고? 사실이야 호랑이는? 어? 호랑이는? 호랑이는 없어 장난이야? 어 이제 무서워 좀 하려 호랑이가 있는데 가지마 응 호랑이는 없고 사자는 있지 가도? 사자는 안 무섭지 사자? 감옥에 가도 왜 사자였죠? 왜 감옥에 가도 아니요 이런데 우리? 어 우리라고 해요 이런데를 우리에 가도 우리에 가도 엄마가 사자 만나면 사자한테 비켜 이럴거야 알겠어 어 걱정하지마 엄마가 사자보다 세 응 그래도 엄마가 지켜줘 엄마만 큰 나쁜 엄마 비 온다 야 빨리 가자 비 온다 내는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